차 졌네 장보러 가라는데 그쪽에 파인도 있었어 이쪽에 있다고 그랬었거든 꼬갔어 얼마 탄거야 만킬로도 안탔네 고고고 휴태그만 타야 돼 고기 다 먹을 수 있으면 고기 다 먹을 수 있으면 어디야? 4kg 남았다 4kg? 거의 다 왔네? 저 많이 안 맞겠구만 아니 자격이 존나 남겨요 여기 대구도 여기 에이 브라더 황희 야 이거 낑가서 자겠어? 이게 몇 년 만이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여행 가서 여행 갔었냐? 저녁한테? 처음 나도 처음이야 아 진짜? 저녁 나 혼자 여행 가 처음 처음 너 친구들이랑도 알고? 처음 불안해 아 먹을 수 있는 거야? 망두어는? 말려해주고 구워서 먹는다고 하는데 아니 5원인 거 아니야? 아니 5원인 거 아니야? 아니 내가 기인들이랑 기인들이랑 안 떼는데 야 고개 크다 열린 거야 다 프로폰이야 프로폰 응 자 일찍 예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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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장난하지? 역시 바베큐는 나와서 숯불에다가 더워? 장난 아니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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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맹 먹을 사람 내가 되게 가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해 알았어 그 새끼야 씨 얘기하라고 거짓말 민호 형한테 무서워 범준이는 내가 아나? 선생님 여기 마스크 좀 모셔주면 안 돼? 아 마스크? 내가 쓰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어느 쪽이야? 초입이야 아니면 더? 재고도 심해요 오 맛있어 엄청 쫄깃해 먹어봐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랑 양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난 아이스크림이랑 양주야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이 느낌이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음악대가 있습니다 달랑이도라로 쓸바 끝내 양주를 먹네 다음에는 한우 먹자 나 그날 말고 막 화분이 들었잖아 근데 정말 재밌었어 난 그때 되게 좋았어 막 노래 같이 불렀잖아 아 너무 좋았어 그 날씨가 얘가 난 그때 정말 좋았어 근데 되게 좋아 아니야 너무 좋았어 되게 기억에 남네 이거 먹어봐 존나 맛있어 근데 진짜로 먹어봐 깜놀 맛있게 먹는다 아 이렇게까지 찍는다고? 걱정하지 안 돼 이게 좋아 핸드폰? 나 이거 날을 범에 내려갈까 날을 범에 내려갈까 날을 범에 내려갈까 흥븍한 숨 들이 이곳에서 우연이 행복하며 다 됐어 사랑 사랑 고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거의 삶의 체험 현장인데? 오늘 누미노씨는 용광로에서 일하고 있다 뭐야 그거? 미쳤어! 칠 볶음이야? 어때? 소찌 어때? 내게 더 맛있어 난 맛있어 먹었어 맛있어 너는 뭐야? 내게 더 맛있어 너는 뭐지? 어... 미쳤어 OTUNC 3 씨름이 안 좋아 스튜렛 치즈 스튜렛 치즈 스튜렛 치즈 스튜렛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